준비! 딸기를 피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동쪽에서 바라보면 여섯 개로 보이고 서쪽에서 쳐다보면 다섯 개로 보이네 어림도 돌고 돌며 달려치는 내가 바로 내가 바로 인연갈매이다 사랑 따위는 누가 뭐래도 묻지 않는다 이별 때는 상관없다 떠나는 말들 어차피 사랑이라 마따나 파도처럼 가버리면 그만인 거야 오늘은 해외에서 사랑을 하고 내일은 영국에서 이별을 하고 너희나 지나쳤더니 밤을 꽃이다 내가 바로 인연갈매이다 한 번 더 내가 바로 인연갈매이다 알맹이 소리 하나, 둘, 셋, 형님 준비! 하나, 둘, 셋, 형님 더 크게 하나, 둘, 셋, 형님 하나, 둘, 셋, 형님 내 성추는 누가 뭐랄까 둘이 하나다 이 주머니 상관없다 없어도 그만 어차피 인생이라 태풍처럼 왔다가 삶의처럼 가버리는 곳 둘, 셋, 넷 어느 날은 다른 곳에서 낙지에 취하고 내일은 손돌이 좀 일주일에 잠대고 대신님의 환환에게도 접수는 한다 내가 바로 인연갈매이다 내가 바로 인연갈매이다 하나, 둘, 셋, 둘, 셋 내가 바로 인연갈매이다 준비할 쿵쿵다리 쿵쿵다 쿵쿵다리 쿵쿵다 하나, 둘, 셋, 형님 다시 한 번 더 해주세요 하나, 둘, 셋